오빠 전기쟁이 전기실 수변 전설비 LBS 패널 내부에서 지익하는 이상음이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케이블 헤드 발단과 LBS 접속부의 부스바 부근인 것 같습니다. 약 1년 전에는 현재의 소리보다 작았고 그 당시에 패널 설치업자에게 요청하여 점검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사용상의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하여 작은 소음은 있었으나 패널 문을 닫고도 밖에서 들릴 정도로 이상음이 발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고로 전압기는 몰드형의 LBS는 한류형 KF용식 순전압은 22.9kV입니다. 자 또는 케이블 헤드 표면에 이물질이나 습기가 많을 경우 또는 애자나 케이블 헤드가 불량인 경우 코로나 방전에 의해 소음이 발생합니다. 밤에 모든 불을 끄고 헤드를 관찰하면 푸른 불꽃이 보일 겁니다. 가끔 애자 균열 시에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습도가 높거나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면 한전에 선로 개폐 요청 후 청소를 해보세요. 반드시 케이블 방전 후 작업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예비 케이블 헤드 및 LBS 애자 교체를 해야 하는데 LBS 측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수리받으시기 바랍니다.